부동산중개 전문직업인으로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할 때가 많은데요. 마포구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보도에 최보슬 기자입니다. 지난 2일 대강당에서 부동산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도로명 주소 홍보 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국민의뢰, 부부청장 인삿말, 마포구 지회장 인삿말, 부동산중개직무교육 강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 6월 5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정 이전에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고용신고가 돼 있는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 내용은 부동산중개직업관 및 직업윤리, 중개보조원 관련 법률 해설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개인공인중개사는 물론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도 의무적으로 법규에서 정한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개인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 후 2년마다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개인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중개문화가 향상되길 기대합니다.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